탈출기 33장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발을 명령하시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이 백성과 함께 이곳을 떠나.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내 후손들에게 이것을 주겠다 하며 맹세한 땅으로 올라가거라. 나는 너희 앞에 찬사를 보내어 가나안족, 아모리족, 히타이트족, 프리즈족, 히위족, 여부수족을 몰아내겠다. 너희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올라가거라.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너희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므로 도중에 내가 너희를 없애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백성은 이렇듯 참담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며 폐물을 몸에 다는 사람이 없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라. 너희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와 함께 올라가다가는 너희를 없애버릴 수도 있다. 그러니 이제 너희는 폐물을 몸에서 떼어내어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할지 결정하겠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은 호랩산에서부터 폐물을 벗어버렸다. 만남의 천막 모세는 천막을 챙겨 진영 밖으로 나가 진영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그것을 치곤 하였다. 모세는 그것을 만남의 천막이라 불렀다. 주님을 찾을 일이 생기면 누구든지 진영 밖에 있는 만남의 천막으로 갔다. 모세가 천막으로 갈 때면 온 백성은 일어나 저마다 자기 천막 어귀에 서서 모세가 천막으로 들어갈 때까지 그 뒤를 지켜보았다. 모세가 천막으로 들어가면 구름 기둥이 내려와 천막 어귀에 머무르고 주님께서 모세와 말씀을 나누셨다. 구름 기둥이 천막 어귀에 머무르는 것을 보면 온 백성은 일어나 저마다 자기 천막 어귀에서 경배하였다. 주님께서는 마치 사람이 자기 친구에게 말하듯 모세와 얼굴을 마주하여 말씀하시곤 하였다. 모세가 진영으로 돌아온 뒤에도 그의 젊은 시종 누네 아들 여호수와는 천막 안을 떠나지 않았다. 모세의 기도와 하느님의 응답 모세가 주님께 아렸다. 보십시오. 당신께서는 저에게 이 백성을 데리고 올라가거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당신께서는 저와 함께 누구를 보내실지 알려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당신께서는 나는 너를 이름까지도 잘 알 뿐더러 너는 내 눈에 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제가 당신 눈에 든다면 저에게 당신의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당신을 알고 더욱 당신 눈에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민족이 당신 백성이라는 것도 생각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몸소 함께 가면서 너에게 안식을 베풀겠다. 모세가 주님께 아렸다. 당신께서 몸소 함께 가시지 않으려거든 저희도 이곳을 떠나 올라가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제 저와 당신 백성이 당신 눈에 들었는지 무엇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저희와 함께 가시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야만 저와 당신 백성이 땅 위에 있는 다른 모든 주민과 구분되는 것이 아닙니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청한 이 일도 내가 해 주겠다. 내가 내 눈에 들고 나는 너를 이름까지도 잘 알기 때문이다. 하느님의 얼굴을 볼 수는 없다. 모세가 아루였다.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그러자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나의 모든 선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내 앞에서 야회라는 이름을 선포하겠다. 나는 내가 자비를 베풀려는 이에게 자비를 베풀고 동정을 베풀려는 이에게 동정을 베푼다. 그리고 다시 말씀하셨다. 그러나 내 얼굴을 보지는 못한다. 나를 본 사람은 아무도 살 수 없다. 주님께서 말씀을 계속하셨다. 여기 내 곁에 자리가 있으니 너는 이 바위에 서 있어라. 내 영광이 지나가는 동안 내가 너를 이 바위 굴에 넣고 내가 다 지나갈 때까지 너를 내 손바닥으로 덮어주겠다. 그런 다음 내 손바닥을 거두면 내가 내 등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내 얼굴은 보이지 않을 것이다. 탈출기 34장 모세가 새 증언판을 받으러 신하의 산으로 올라가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처음 곳과 같은 돌판 두 개를 깎아라. 그러면 내가 깨뜨려버린 그 처음 돌판에 새겨져 있던 말을 내가 새 돌판에 다시 써주겠다. 내일 아침까지 준비하고 있다가 아침이 되면 신하의 산으로 올라와 이 산 꼭대기에서 나를 기다리고 서 있어라. 아무도 너와 함께 올라와서는 안 된다. 이 산 어디에도 사람이 보여서는 안 되고 양과 소가 이 산을 마주하고 풀을 뜯게 해서도 안 된다. 모세는 주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처음 곳과 같은 돌판 두 개를 깎고 이틀 날 아침 일찍 일어나 그 돌판 두 개를 손에 들고 신하의 산으로 올라갔다. 하느님께서 나타나시다. 그때 주님께서 구름에 쌓여 내려오셔서 모세와 함께 그곳에 서시어 야회라는 이름을 선포하셨다. 주님께서는 모세 앞을 지나가며 선포하셨다. 주님은 주님은 자비하고 너그러운 하느님이다. 분노에 더디고 자애와 진실이 충만하며 천대에 이르기까지 자의를 베풀고 죄악과 악행과 잘못을 용서한다. 그러나 벌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두지 않고 조상들의 죄악을 아들 손자들을 거쳐 3대 4대까지 벌한다. 모세는 얼른 땅에 무릎을 꿇어 경배하며 아뢰었다. 주님 제가 정령 당신 눈에 든다면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백성이 목이 뻣뻣하기는 하지만 저희 죄악과 저희 잘못을 용서하시고 저희를 당신 소유로 삼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계약을 맺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내가 계약을 맺는다. 나는 세상 어느 곳에서도 어떤 민족에게서도 일어난 적이 없는 기적들을 너의 온 백성 앞에서 일으키겠다. 너를 둘러싼 온 백성이 주님의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이 일은 참으로 놀라운 것이다.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을 잘 지켜라. 이제 내가 너희 앞에서 아모리족 가나안족 히타이트족 프리즈족 희위족 여부수족을 몰아내겠다. 너희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들과 계약을 맺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가미가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그들의 재단들을 헐고 그들의 기념 기둥들을 부수고 그들의 아세라 목상들을 잘라버려야 한다. 너희는 다른 신에게 경배해서는 안 된다. 주님의 이름은 질투하느니 그는 질투하는 하느님이다. 너희는 그 땅의 주민들과 계약을 맺어서는 안 된다. 그들이 저희 신들을 따르며 불륜을 저지르고 저희 신들에게 제사를 바치면서 너희를 부르면 너희는 그들의 재물을 먹게 될 것이다. 또한 너희가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에게 아내로 얻어주어 저희 신들을 따르며 불륜을 저지르는 그 여자들이 너희 아들들도 그 신들을 따르며 불륜을 저지르게 만들 것이다. 너희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어서는 안 된다. 너희는 무교절을 지켜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아빕달 정해진 때에 이랫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한다. 너희가 아빕달에 이집트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테를 테를 맨 먼저 열고 나온 것은 모두 나의 것이다. 큰 가축이건 작은 가축이건 너희 집짐승 가운데 테를 맨 먼저 열고 나온 수컷은 모두 나의 것이다. 그러나 낙유의 첫 새끼는 양으로 대속 해야 한다. 대속 하지 않으려면 그 목을 꺾어야 한다. 너희 자식들 가운데에서 마다들은 모두 대속 해야 한다. 아무도 빈손으로 내 앞에 나와서는 안 된다. 너희 너희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의 날에는 쉬어야 한다. 박가리 하는 차례도 거듬질 하는 차례도 쉬어야 한다. 너희는 미래 만물을 거두어들일 때 주간절을 해가 바뀔 때 추수절을 지켜야 한다. 남자들은 모두 1년에 3번 주 하느님 곧 이스라엘 하느님 앞에 나와야 한다. 나는 민족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너희 영토를 넓혀주며 너희가 한 해에 3번 주 너희 하느님 앞에 나오려고 올라올 때 아무도 너희 땅을 탐내지 않게 하겠다. 너희는 나를 위한 희생 재물의 피를 누룩등 빵과 함께 받쳐서는 안 된다. 파스카 재물을 이튿날 아침까지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 너희 땅에서 난 만물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주 너희 하느님 집으로 가져와야 한다. 너희는 새끼 염소를 그 어미의 젖에 삶아서는 안 된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말을 기록하여라. 나는 이 말을 조건으로 너와 이스라엘과 계약을 맺었다. 모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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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밤낮으로 사십일을 지내면서 빵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았다. 그는 계약의 말씀 곧 십개 명을 판에 기록하였다. 모세 모세가 빛나는 얼굴로 신하의 산에서 내려오다. 모세는 신하의 산에서 내려왔다.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의 손에는 증언 반 두 개가 들려있었다. 모세는 주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어 자기 얼굴에 살같이 빛나게 되었으나 그것을 알지 못하였다. 아론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 모세를 보니 그 얼굴에 살같이 빛나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그에게 가까이 가기를 두려워 하였다. 모세가 그들을 불렀다. 아론과 공동체의 모든 수장들이 그에게 나오자 모세가 그들에게 이야기하였다. 그런 다음에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 그에게 가까이 왔다. 모세는 주님께서 신하의 산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였다. 모세 모세는 그들과 이야기를 다하고 자기 얼굴을 너울로 가렸다. 모세는 주님과 함께 이야기하러 그분 앞으로 들어갈 때는 너울을 벗고 나올 때까지 쓰지 않았다. 나와서는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였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 얼굴에 살같이 빛나는 것을 보게 되므로 모세는 주님과 함께 이야기하러 들어갈 때까지는 자기 얼굴을 다시 너울로 가리고 나였다. 탈출기 35장 안식일을 지켜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의 온 공동체를 모아놓고 말하였다. 이것이 주님께서 너희에게 실천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다. 엿새 동아는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일의 날은 거룩하게 지내야 하는 안식일 주님을 위한 안식의 날이니 이날 일하는 자는 누구나 사형을 받아야 한다. 안식일 안식일에는 너희가 사는 곳 어디에서도 불을 피워서는 안 된다. 성소 건립을 위한 예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의 온 공동체에게 말하였다. 이것이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이다. 너희 가운데에서 주님을 위한 예물을 거두어 가져오느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이는 누구나 주님을 위한 예물을 가져오느라. 곧 금 은 청동 자주와 자홍과 다홍실 아마실 염소털 붉게 물들인 순냥가죽 돌고래가죽 아카시아 나무 등잔기름 성별기름과 향기로운 향에 넣을 향료 에폭과 가슴바지의 박을 마누와 그 밖의 장식 보석들이다. 성막 기물들 너희 가운데 재능있는 이는 모두와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어라. 곧 성막과 그 천막과 덮개 갈고리 널빤지 가루다지 기둥 밑받침 괴와 그 채 속재판과 칸막이 휘장 상과 그 채와 거기에 딸린 모든 기물 제사빵 불을 켤 성별 등잔대와 거기에 딸린 기물들 등장과 등잔기름 분양재단과 그 채 성별기름 향기로운 향 어귀 곧 성막 어귀의 막 번제재단과 거기에 달 청동격자와 채와 거기에 딸린 다른 모든 기물 물두멍과 그 받침 뜰의 두를 휘장과 그 기둥과 밑받침 뜰 정문의 막 성막의 말뚝과 뜰의 말뚝 그리고 거기에 쓸 줄 성소에서 예식을 거행할 때 입는 옷 사제 아론의 거룩한 옷 과 그의 아들들이 사제직을 수행할 때 입는 옷 이스라엘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바치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온 공동체는 모세 앞에서 물러나왔다 마음이 내킨 사람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람들은 모두 나서서 만남의 천막과 그곳에서 거행되는 온갖 예식에 필요한 기물들과 거룩한 옷을 만드는 데 쓸 주님의 예물을 가져왔다 남자들은 물론 여자들도 나섰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이들은 모두 기꼬지 귀걸이 인장반지 목걸이 등 온갖 금부치를 가져와 저마다 그 금부치를 주님께 흔들어 바쳤다 그리고 자조와 자홍과 다홍실 아마실 염소털 붉게 물들인 순냥 가죽 돌고래 가죽을 가진 사람들도 모두 그것들을 가져왔다 은과 청동을 예물로 바칠 수 있는 이들도 모두 그것을 주님을 위한 예물로 가져왔다 예식 준비를 위한 온갖 일했을 아카시아 나무를 가진 이들도 모두 그것을 가져왔다 재능 있는 여자들은 모두 자주와 자홍과 다홍실 그리고 아마실을 손수 자아서 그것들을 가져왔다 재능이 있어 마음이 내킨 여자들은 모두 염소털로 실을 자았다 지도자들은 에폿과 가슴바지에 박을 만호와 그 밖의 장식 보석들 향료와 등잔기름 성별기름과 향기로운 향에 넣을 향료를 가져왔다 남녀 남녀 할 것 없이 모두가 마음에서 우러나와 주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만들라고 명령하신 온갖 작업에 필요한 것을 가져왔다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들은 주님을 위하여 자원 예물을 가져왔다 성막 제조 기술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유다 지파에 속하는 후루의 손자이며 우리의 아들인 부차레를 지명하여 부르셔서 그를 하느님의 영으로 곧 재능과 총명과 온갖 일솜씨로 채워주셨다 그래서 그가 여러가지를 고안하여 금 은 청동으로 만들고 태의 박을 보석을 다듬고 나무를 다듬는 온갖 세곡일을 하게 되었다 또한 주님께서는 그와 단지파에 속하는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에게 가르치는 능력도 주셨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온갖 조각하는 일과 고안하는 일 그리고 자주와 자홍과 다홍실과 아마실로 무늬를 놓으며 길쌈하는 일과 같은 모든 일을 하고 여러가지를 고안하는 재능을 채워주셨다 탈출기 36장 그러므로 부차렐과 오홀리압과 재능있는 모든 사람은 곧 성소걸립 작업을 낱낱이 수행할 줄 알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재능과 청명을 주신 이들은 모든 것을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만들어야 한다 예물 봉헌을 중단시키다 모세는 부차렐과 오홀리압을 비롯하여 주님께서 재능을 주신 모든 사람을 부르고 일을 해보려고 마음먹은 사람들을 모두 불러 모았다 그들은 성소걸립 작업에 쓰라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져온 모든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았다 그래도 사람들이 아침마다 계속 자원예물을 모세에게 가져오자 성소에 갖가지 일을 하는 기술자들이 저마다 하던 일을 멈추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만들라고 명령하신 일을 하기에 넉넉한데도 백성이 많은 것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명령을 내려 진영에 두루 전하게 하였다 남자든 여자든 성소를 위한 예물로 바칠 물품을 더 이상 만들지 마라 그러자 백성이 가져오기를 멈추었다 그러나 물품은 그 모든 일을 하고도 남을 만큼 넉넉하였다 성막 성막을 만들다 일꾼들 가운데 재능있는 이들이 모두 가늘게 꼰 아마실과 자주와 자홍과 다홍실로 짠 천 열폭으로 성막을 만드는데 거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 그 폭을 만들었다 각 폭의 길이는 스물여덟 안마 각 폭의 너비는 네 안마로 하되 폭마다 치수를 갖게 하였다 그는 다섯 폭을 옆으로 나란히 잇고 다른 다섯 폭도 옆으로 나란히 이었다 그리고 나란히 이은 것의 마지막 폭 가장자리에 자주색 실로 고를 만들고 나란히 이은 다른 것의 마지막 폭 가장자리에도 그와 같이 하였다 폭 하나에 고 쉰계를 만들고 이것과 이을 다른 마지막 폭의 언저리에도 고 쉰계를 만들어 그것들을 서로 맞물리게 하였다 그리고 금 갈고리 쉰계를 만들어 이 두 쪽을 하나하나 갈고리로 맞걸어서 한 성막이 되게 하였다 그는 또한 성막 위에 씌울 천막의 폭을 염소 털로 만드는데 열한 폭을 만들었다 각 폭의 길이는 서른 안마 각 폭의 너비는 네 안마로 하되 열한 폭의 치수를 모두 같게 하였다 다섯 폭을 따로 잇고 나머지 여섯 폭도 따로 이었다 나란히 이은 것의 마지막 폭 가장자리에 고 쉰계를 만들고 나란히 이은 다른 것의 마지막 폭 가장자리에도 고 쉰계를 만들었다 그리고 청동 갈고리 쉰계를 만들어 한 천막이 되게 이었다 이 밖에도 붉게 물들인 순냥 가죽으로 천막 덮개를 만들고 돌고래 가죽으로 그 위에 덧씌울 덮개를 만들었다 성막에 쓸 목제품을 만들다 그는 아카시아 나무로 성막을 세울 널빤지를 만들었다 각 널빤지 길이는 열 안마 각 널빤지 너비는 한 안마 반으로 하고 널빤지마다 촉꼬지 두 개를 만들어 서로 이떼어 놓았다 성막의 널빤지를 모두 이와 같이 만들었다 이렇게 성막의 널빤지를 만드는데 우선 네 갭쪽 곧 남쪽에 세울 널빤지 스무장을 만들었다 또 그리고 은 그리고 밑받침 40개를 만들고 널빤지마다 그 밑에 밑받침 두 개씩을 만들었다 성막 뒷면인 서쪽에 세울 널빤지는 6장을 만들었다 성막의 뒷면 두 모퉁이에 세울 널빤지도 두 장을 만들었다 이것들이 밑에서 서로 겹치고 꼭대기에서도 포개져서 첫 고리에 연결되게 하였다 두 모퉁이 다 이렇게 만들었다 한 널빤지 밑에 각각 밑받침을 두 개씩 하여 널빤지가 여덟 장 그에 딸린 은 밑받침이 열여섯 개가 되었다 그는 또 아카시아 나무로 가로다지를 만들었다 성막 한 면에 널빤지들에 다섯 성막 다른 한 면에 널빤지들에도 가로다지 다섯 성막 뒷면인 서쪽의 널빤지들에도 가로다지 다섯 을 만들었다 중간 가로다지도 만들어 널빤지들 가운데에 끼워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미치게 하였다 널빤지에는 금을 입히고 가로다지를 꿰 고리는 금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가로다지에도 금을 입혔다 휘장을 만들다 그는 또한 자주와 자홍과 다홍실 그리고 가늘게 꼰 아마실로 휘장을 만드는데 거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 만들었다 이 휘장에 칠 기둥 네개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 금을 입히고 고리들을 금으로 만들어 달았다 그리고 그 기둥에 받칠 은 밑받침 네개를 부어 만들었다 천막 어귀를 가리는 막을 자조와 자홍과 다홍실 그리고 가늘게 꼰 아마실로 무늬를 놓아가며 만들었다 이 막을 칠 기둥 다섯 과 고리를 만들어 그 기둥 머리와 가로대 가로대 금을 입히고 그 밑받침 다섯은 청동으로 만들었다 탈출기 37장 계약 계약 계약괴를 만들다 부차렐은 아카시아 나무로 괴를 만들었다 그 길이 그 길이는 두 안마 너비는 한 안마 반 높이도 한 안마 반으로 하였다 순금으로 순금으로 안팎을 입히고 그 둘레에는 금태를 둘렀다 금고리 네 개를 부어 만들어 네 다리에 달았는데 한쪽에 고리 두 개 다른 쪽에 고리 두 개를 만들었다 그리고 아카시아 나무로 채를 만들어 금을 입혔다 그 채를 괴 양쪽 고리에 끼워 괴를 틀 수 있게 하였다 그는 순금으로 속재판을 만들었다 그 길이는 두 안마 반 너비는 한 안마 반으로 하였다 그리고 금으로 거룹 둘을 만들었는데 속재판 양쪽 끝을 마치로 두드려 만들었다 거룹 하나는 이쪽 끝에 다른 하나는 저쪽 끝에 자리잡게 하였다 그 거룹들을 속재판 양쪽 끝을 늘려 만들었다 거룹 거룹들은 날개를 위로 펴서 그 날개로 속재판을 덮고 서로 얼굴을 마주보게 하였다 거룹들의 얼굴은 속재판 쪽을 향하게 하였다 제사상 제사상 을 만들다 그는 아카시아 나무로 상을 만들었다 그 길이는 두 안마 너비는 한 안마 높이는 한 안마 반으로 하였다 그것을 순금으로 입히고 그 둘레에는 금태를 둘렀다 그리고 그 상 둘레에 손바닥 너비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둘레에도 금태를 둘렀다 또 금고리 네 개를 부어 만들어 그 상 네 다리에 귀퉁이에 달았는데 상을 들 때 쓰는 채를 끼워 넣을 수 있게 그 고리들을 턱 곁에 달았다 그 채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고 금을 입혀서 그것으로 상을 들게 하였다 그는 상위에 놓을 기물들 곧 대접과 접시 그리고 제주를 따르는 잔과 단지를 순금으로 만들었다 등잔대를 만들다 그는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었다 등잔대 밑받침과 가지는 마취로 두드려 만들고 잔과 꽃받침과 꽃잎은 등잔대와 한 덩어리가 되게 하였다 등잔대 양쪽에 가지 여섯 개가 나오게 하였는데 한쪽에 등잔대 가지 세 개 다른쪽에 등잔대 가지 세 개가 벗어 나오게 하였다 가지 하나의 꽃받침과 꽃잎을 갖춘 편도 꽃 모양의 잔 세 개 또 다른 가지에 꽃받침과 꽃잎을 갖춘 편도 꽃 모양의 잔 세 개를 만들었다 등잔대에서 벗어나온 가지 여섯 개를 모두 이처럼 만들었다 등잔대 등잔대 원대에는 꽃받침과 꽃잎을 갖춘 편도 꽃 모양의 잔 네 개를 만들었다 등잔대에서 양쪽으로 벗어나온 가지 둘 바로 밑에 꽃받침 하나 그 다음에 양쪽으로 벗어나온 가지 둘 바로 밑에 꽃받침 하나 또 다음에 벗어나온 가지 둘 바로 밑에 꽃받침 하나를 만들었다 등잔대에서 벗어나온 가지 여섯 개를 모두 이처럼 만들었다 꽃받침 과 가지들을 등잔대와 한 덩어리가 되게 하고 순금을 두드려 모두 하나로 만들었다 그리고 등잔 일곱 개와 불똥 가위와 불똥 접시를 순금으로 만들었는데 등잔대와 이 모든 기물을 순금 한 탈렌트로 만들었다 분양재단을 만들다 그는 아카시아 나무로 분양재단을 만들었다 길이는 한 안마 너비도 한 안마로 하여 네모나게 하고 높이는 두 안마로 하였으며 재단과 그 뿔들이 한 덩어리가 되게 하였다 그리고 재단의 재단의 윗면과 내연면과 뿔들을 순금으로 입히고 돌아가면서 태를 둘렀다 또 금고리 두 개를 만들어 금태 및 양쪽 옆에 붙여 거기에 채를 끼워 재단을 들 수 있게 하였다 채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고 금으로 입혔다 성별 기름과 향을 만들다 그는 향을 만드는 법에 따라 거룩한 성별 기름과 향기롭고 순수한 향을 만들었다 탈출기 38장 번제 재단을 만들다 그는 아카시아 나무로 번제 재단을 만들었다 길이는 다섯 안마 너비도 다섯 안마로 네모나게 하고 높이는 세 안마로 하였다 그 네 귀퉁이에는 뿔을 만들었는데 뿔과 재단을 한 덩어리가 되게 하여 청동을 입혔다 그리고 재단에 달린 모든 기물 곧 재바지와 삽과 쟁반 고기 갈고리와 부삽을 만들었다 이 모든 기물을 청동으로 만들었다 재단에 쓸 그물 격자를 청동으로 만들어 재단 가두리 밑에 아래쪽으로 달아 재단 중간까지 닿게 하였다 또 청동 격자의 네 모서리에 채를 끼우는 데 쓸 고리 네 개를 부어 만들었다 채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 청동을 입혔다 이 채들을 재단 양옆의 고리에 끼워 재단을 들어 나를 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재단은 판자로 안이 비게 만들었다 물두멍을 만들다 그는 만남의 참막어 귀에서 봉사하는 여인들의 거울을 녹여 청동 물두멍과 청동 받침을 만들었다 성막 뜰을 만들다 그는 뜰을 만들었다 가늘게 짠 암화포로 네 갭 곧 남쪽에 칠 뜰의 휘장을 길이가 백암마되게 만들었다 휘장을 칠 기둥 20개와 밑받침 20개는 청동으로 기둥 고리와 가로대는 은으로 만들었다 북쪽의 칠 휘장도 백암마되게 하고 기둥 20개와 밑받침 20개는 청동으로 기둥 고리와 가로대는 은으로 만들었다 서쪽의 칠 휘장은 50암마되게 하고 기둥 10개와 받침대 10개를 만들었다 기둥 고리와 가로대는 은으로 만들었다 해가 뜨는 동쪽 뜰의 너비도 50암마로 하였다 한쪽의 기둥 셋 밑받침 셋 과 함께 15암마되는 휘장을 치고 다른쪽 곧 뜰 정문의 양쪽에도 기둥 셋 밑받침 셋 과 함께 15암마되는 휘장을 쳤다 뜰의 사방에 두른 휘장은 가늘게 짠 암압포로 만들었다 기둥 받침대는 청동으로 기둥 고리와 가로대는 은으로 만들고 또 기둥 머리 덮개도 은으로 만들었다 뜰의 기둥들은 모두 은으로 된 가로대로 이었다 뜰 정문의 칠 막은 자주와 자홍과 다홍실 그리고 가늘게 꼬은 아마실로 무늬를 놓아가며 만든 것으로 길이는 스무 안마이고 높이 곧 너비는 다섯 안마로 뜰의 휘장과 같았다 그 막을 칠 기둥 4개와 밑받침 4개는 청동으로 고리는 은으로 만들고 또 기둥 머리 덮개와 가로대도 은으로 만들었다 성막과 뜰의 사방에 박을 말뚝은 모두 청동으로 만들었다 공사에 든 금속 명세 다음은 성막 곧 증언판을 모신 성막 공사의 명세서로 아론 사제의 아들 이타마르가 모세의 명령을 받아 레인들을 시켜 만든 것이다 유다지파에 속한 후루의 손자이며 우리의 아들인 부차렐이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다 부차렐과 함께 단지파에 속하는 아이 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 일하였는데 그는 조각가이고 도안가입니다 또 자주와 자홍과 다홍실 그리고 아마실로 무늬를 놓는 자수가 였다 성소 건축 작업에 든 금 곧 흔들어 바친 금은 모두 성소 세켈로 29 탈렌트 730 세켈리였다 인구 인구조사에 대상이 된 공동체가 바친 은은 성소 세켈로 백탈렌트 1775 세켈리였다 이것은 인구조사를 받은 20살 이상의 남자 60만 3550명이 모두 머릿수대로 저마다 한 백하 곧 성소 세켈로 반 세켈식을 낸 셈이다 성소 밑받침과 휘장 밑받침을 부어 만드는데 은 백탈렌트가 들었다 밑받침 백개에 백탈렌트 곧 밑받침 하나에 한 탈렌트가 든 셈이다 나머지 1775 세켈로 기둥 고리를 만들고 기둥 머리를 덮었으며 기둥 들을 이었다 흔들어 바친 청동은 70탈렌트 2400 세켈리였다 이것으로 그는 만남의 천막 어귀의 밑받침 청동 재단과 그것에 다는 청동 격자와 재단의 다른 모든 기물을 만들고 뜰 사방의 밑받침 뜰 정문의 밑받침 성막의 말뚝과 뜰 사방의 모든 말뚝을 만들었다 탈출기 탈출기 39장 대사제의 옷 그들은 그들은 자주와 자홍과 다홍실로 성소에서 예식을 거행할 때 입는 옷을 만들고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아론이 입을 거룩한 옷을 만들었다 애폿 그는 금과 자주와 자홍과 다홍실 그리고 가늘게 꼰 아마실로 애폿을 만들었다 그들은 금판을 두드려 늘린 다음 그것을 잘라 가는 실처럼 만들고 자주와 자홍과 다홍실 그리고 아마실을 사이사이에 섞어가며 정교하게 감을 짰다 또 애폿에 붙일 멜빵들을 만들어 그 양쪽 끝에 붙였다 애폿 위에 달 띠도 같은 방식으로 금과 자주와 자홍과 다홍실 그리고 가늘게 꼰 아마실로 만들어 애폿에 다 한 대 붙였다 이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였다 그리고 금 테두리의 박을 마노들을 다듬어 인장 반지를 새기듯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겼다 이 보석들은 애폿의 양쪽 멸빵에 이스라엘 자손들을 기념하는 보석으로 달았다 이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였다 가슴바지 가슴바지 그는 애폿을 만들 때와 같은 방식으로 금과 자주와 자홍과 다홍실 그리고 가늘게 꼰 아마실로 판결 가슴바지를 정교하게 만들었다 이 가슴바지 세째 줄에는 홍옥과 청옥과 백수정 세째 줄에는 풍신자석과 흑요석과 자수정 넷째 줄에는 녹주석과 만호와 벽옥을 박았는데 이것들을 금테두리 안에 끼워 박았다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에 따라 곧 그들의 이름 수대로 열둘이 되었다 인장 반지를 새기듯 각자의 이름을 새겨 열두 지파가 되게 하였다 그들은 가슴바지를 매달 사슬을 순금으로 줄을 꼬듯이 만들었다 그리고 금테두리 두 개와 금고리 두 개를 만들어 그 두 고리를 가슴바지 양쪽 끝에 달았다 그런 다음 금줄 두 개를 가슴바지 양쪽 끝에 있는 그 고리에 걸었다 두 줄의 다른 두 끝을 양 테두리에 매달아 애폿 멜빵 앞쪽으로 늘어지게 하였다 그리고 금고리 두 개를 더 만들어 가슴 거리 양 끝에 곧 애폿의 옆쪽으로 가슴바지 안쪽 두 가장자리에 달았다 다시 금고리 두 개를 만들어 애폿 양쪽 멜빵 앞부분 아래 곧 애폿의 띠 위쪽 멜빵이 애폿과 겹치는 곳 곁에 달았다 그리고 자주색 실로 만든 끈으로 가슴바지 고리를 애폿 고리에 이어 애폿의 띠 위에 오게 해서 가슴바지가 애폿에서 늘어지지 않게 하였다 이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다 겉옷 그는 또 순자주색실로 애폿에 딸린 겉옷을 짜서 만들었다 그 겉옷 가운데에 갑옷의 구멍처럼 구멍을 뚫고 구멍 가장자리를 돌아가며 홀쳐서 찢어지지 않게 하였다 그 겉옷자락 둘레에는 자조와 자홍과 다홍실 그리고 가늘게 꽃 아마실로 석류들을 만들어 달았다 또 순금 방울들을 만들어 겉옷자락을 돌아가며 석류 사이사이에 그 방울들을 달았다 이렇게 예식을 거행할 때 입는 겉옷자락을 돌아가며 방울 하나에 석류 하나 또 방울 하나에 석류 하나씩 달았다 이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다 그 밖의 사제복 그들은 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입을 저고리를 아마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었다 그리고 아마실로 쓰개를 아마실로 두건을 가늘게 꽃 아마실로 속바지를 만들고 가늘게 꽃 아마실 그리고 자조와 자홍과 다홍실로 무늬를 놓아가며 허리띠를 만들었다 이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다 성직패 그들은 또 거룩한 관에 붙이는 패를 순금으로 만들어 인장 반지를 새기는 글씨체로 그 위에 주님께 성별된 이라고 새겼다 이것을 자주색실로 된 끈에 매어 쓰개에 달았다 이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다 모세가 모든 제작품을 봤다 이렇게 해서 성막 곧 만남의 천막 공사가 모두 끝났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하였다 그러고 그러고 나서 그들은 모세에게 성막을 가져왔다 천막과 거기에 딸린 모든 기물 곧 갈고리와 널반지와 가로다지 기둥과 밑받침 불꽃 붉게 물들인 순냥 가죽으로 만든 덮개와 돌고래 가죽으로 만든 덮개 칸막이 휘장 증언괴와 거기에 딸린 채 속재판 상과 거기에 딸린 모든 기물과 제사빵 순금 등잔대와 거기에 차례로 얹어놓을 등잔들 그리고 거기에 딸린 모든 기물 등잔기름 금재단 성별기름 향기로운 향 천막 어귀의 막 청동재단 청동재단과 거기에 달 청동격자 재단의 채와 그 밖의 모든 기물 물드멍과 그 받침 뜰의 휘장과 그 기둥과 밑받침 뜰 정문의 막 줄과 말뚝 그 밖의 성막 곧 만남의 천막에서 예배하는 데 쓰는 모든 기물 성서에서 예식을 거행할 때 입는 옷 아론 사제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이 사제직을 수행할 때 입는 옷이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든 일을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하였다 모세가 그 모든 것을 살펴보니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어 있었다 그래서 모세는 그들에게 축복하였다 탈출기 40장 성막을 세워 봉헌하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첫째 딸 초하루날에 성막 곧 만남의 천막을 세워라 거기에 증언괴를 놓고 휘장을 쳐서 그 괴를 가려라 그리고 상을 가져다 차릴 것을 차려놓고 등잔대를 가져다 등잔대를 올려놓아라 또 금으로 된 분양재단을 증언괴 앞에 놓고 성막 어귀를 가리는 막을 들이오라 본재재단은 성막 곧 만남의 만남의 천막 어귀에 놓아라 만남의 천막과 재단 사이에는 물두멍을 놓고 거기에 물을 담아라 그 둘레에 뜰을 만들고 뜰 정문의 막을 들이오라 너는 성별 기름을 가져다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그 기름을 부어 성막과 거기에 딸린 모든 기물을 성별 하여라 그러면 성막이 거룩하게 될 것이다 본재재단과 거기에 딸린 모든 기물에 기름을 부어 재단을 성별 하여라 그러면 재단이 가장 거룩한 것이 될 것이다 또 물두멍과 그 받침에 기름을 부어 그것을 성별 하여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만남의 천막 어기로 데려다가 그들을 물로 씻겨라 그런 다음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성별 하여 사제로서 나를 섬기게 하여라 또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 저고리를 입혀라 그리고 내가 그들의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은 것처럼 그들에게도 기름을 부어 사제로서 나를 섬기게 하여라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써 대대로 영원한 사제직을 맡게 될 것이다 모세는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하였다 마침내 둘째 해 첫째 달 초 하루 날에 성막이 세워졌다 모세는 성막을 세우는데 먼저 밑받침을 놓은 다음 널반지를 맞추고 가로다지를 끼운 뒤 기둥을 세웠다 또 성막 위로 천막을 치고 천막 덮개를 그 위에 씌웠다 이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였다 그런 다음 증언판을 가져다 괴 안에 놓았다 그 괴에 채를 끼우고 괴 위에 속재판을 덮었다 또 괴를 성막 안에 들여놓고 칸막이 휘장을 쳐서 증언 괴를 가렸다 이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였다 그는 만남의 천막 안 성막의 북쪽면 휘장 바깥에 상을 놓았다 상 위에는 주님께 바치는 빵을 가지런히 차려놓았다 이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였다 만남의 천막 안 상 맞은 쪽 곧 성막의 남쪽면에 등잔대를 놓고 주님 앞에 등잔대를 올려놓았다 이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였다 또 금으로 된 재단을 만남의 천막 안 휘장 앞에 놓고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피웠다 이는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였다 성막 성막 어귀에 막을 들이웠다 그런 다음 성막 곧 만남의 천막 어귀에 번제 재단 을 놓고 그 위에서 번제물과 곡식 재물을 바쳤다 이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였다 그러고는 만남의 천막과 재단 사이에 물두멍을 놓고 거기에 씻을 물을 담았다 모세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물로 손과 발을 씻었는데 만남의 천막에 들어갈 때와 재단에 가까이 나아갈 때마다 씻었다 이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였다 주님께서 그는 또 성막과 재단 둘레에 뜰을 만들고 뜰 정문에 막을 들이웠다 이렇게 하여 모세는 일을 마쳤다 주님께서 성막을 당신 것으로 받아들이시다 그때 구름이 만남의 천막을 덮고 주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다 모세는 만남의 천막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다 구름이 그 천막 위에 자리잡고 주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차있었기 때문이다 구름이 이스라엘 인들을 이끌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모든 여정 중에 구름이 성막에서 올라갈 때마다 길을 떠났다 그러나 구름이 올라가지 않으면 그 구름이 올라가는 날까지 떠나지 않았다 그 모든 여정 중에 이스라엘의 온 집안이 보는 앞에서 낮에는 주님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자리를 잡았다